우리 학원 정보, 학원 정보 메뉴에서 학원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 검색을 통해 주소를 조회하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. 학원 로고를 등록하면 개념 동영상 시험지 분석 보고서에 학원 로고가 표시됩니다. 우리 학원 정보, 클래스 정보 메뉴에서 클래스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 클래스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클래스 이름을 등록합니다. 우리 학원 정보, 선생님 정보 메뉴에서 선생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선생님은 반드시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어야 알로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선생님은 이메일에 안내된 초기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비밀번호 수정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우리 학원 정보, 학생 정보 메뉴에서 학생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이메일을 입력한 후 중복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추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이메일 주소로 초대 메일이 발송되며 초대를 수락하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. 학생은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하나 학생 홈보고서 발송 등 일부 기능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. 학생을 여러 명 등록하고자 할 경우 엑셀 업로드를 통해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. 학생을 여러 명 등록하고자 할 경우 템플릿에 맞게 작성하여 엑셀 업로드를 하면 학생 정보를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엑셀 업로드로 학생을 등록한 경우에도 인증을 위한 초대 메일이 발송되며 초대 수락이 필요합니다. 우리 학원 정보, 이용 결제 정보 메뉴에서 이용 및 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용권 구매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정기 이용권은 개월 및 인원을 설정하여 구매 가능합니다. 정기 이용권으로 구매한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인원 추가권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정기 이용권을 구매하는 인원이